화랑도 어색 빨리 빨리 일어나 친구들아, 일어나! 빵빵형, 띠띠 언니! 빨리 빨리 일어나세요! 빨리 일어내래요! 일어나! 일어내래요! 일어나! 지금 몇 시지? 6시예요, 5시. 5시. 자, 가자! 바람이 도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! 지금 친구들이 뭐하는 걸까? 바로 명상이라는 거야. 아침 일찍 일어나 상쾌한 공기를 맡으면서 마음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지. 5시짜리. 4시짜리. 5시짜리. 1시짜로. 3시짜리. 팡팡이 형 명상할 때는 떠들면 안돼요. 옆 친구들에게 방해되기 때문에 조용히 하셔야 되요. 팡팡이 형은 아침에 명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? 밥 생각을 했습니다. 카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팡팡이 형은 아침에 뭔가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명상을 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님이 오늘 팡팡이 형에게 벌칙을 줄 거예요. 말똥을 치우면 벌칙을 줄 테니까 말똥을 치워요? 그래요. 말똥을 치울 친구들을 같이 스님이 불러줄게요. 서윤이 친구, 준상이 친구, 윤식이 친구, 마지막으로 서영이 친구 내 친구들하고 우리 팡팡이 형 같이 말똥을 치우고 들어가세요. 아시겠죠? 예. 그녀덥을 치우면 저기로 입을 치우면 아시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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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원의 말을 안녕? 안녕? 아 가만히 있어. 직원의 말을 제일 많이 있으니까 오 이거 친한데? 안녕 입이 어떻게 생겼어? 와 콧구멍도 엄청 크네 말아 우리가 너의 꿈을 할 것 같아 치워줄게 하이! 화를 드는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 법 한 번 여기 삽질해줄게 친구 똥 찾아요 아직 크라고 해야 돼 여기는 수석이다 안 돼! 이거 너 어떻게 친한 말인가? 잡수라고 이거 잘못해 나는 너 큰 걸어왔다 여기 걸어왔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똥똥똥똥 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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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열심히 말똥 치우는데 띠띠 언니는 뭐하지? 하지마! 제빈! 제빈! 다시 이렇게 해보자 다시 이렇게 해보자 다시 슈퍼 아 이거 절도 있게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한 수 가르쳐야 드릴까요? 이렇게 좀 더 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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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やいやいや!